한국국토정보공사 내가 분위기 바꾸려고 일부러 없는 말 뒤에서 한거 아니야 진짜로? 그래 가서 뭐한거갖고 양파나 캐 다 신고너 다 발급 물어 니가 신고했구만 이거 신고쯤에 어디있었네 방금 방송중에 어떻게 신고를 한다고? 시청자님들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맞지요? 경찰 분이랑 짰어 켠집자고 두번째 통화 좀 하고 올게 형님 밑에 내려가세요 신고하고 왔네 신고하고 왔어 잠깐 내려갔다 한다든 마 여기 땡땡땡 그거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이상한 스파터이 하나가 방송하고 있는데 대신에 저는 벌금 때리면 안돼요? 여론만 벌금 때리세요? 이랬구만 야 아까 전에 나는 솔직히 봐봐 나는 여기서 을이 나오지 않냐? 아까 전에 그 경찰분이 그랬어 몇 명이 왔어 아니 몇 명이 왔어요 이랬어 저 혼자 있어요 들은 사람 들은 사람 저 혼자 있어요 안 들었나? 그때 소리를 내 줄여버렸을까? 아 못들었어 줄여버렸구나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나는 빨리 이제 음소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는데 나와 어이 해골 어이 해골 어이 해골 뭔 또 해골이라게 너무 그 말 나오세요 경찰 분이 오늘 어이 해골 내가 언제 봤다고 너를 지금 뭐 제가 했으면 어이 종이인형 나와 이랬겠지 해골은 너무 있다 우리 경찰분께 넣으셔가지고 아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나왔지 어쩔 수 없어 아니 나 참고로 순간적으로 톡톡채고 진짜로 혼자 왔는데요 그리고 나는 순간적으로 숨게 되더라 나 숨었다 야는 꼭 뭐 불리한일이 있으면 씨 몸부터 챙긴다 씨 몸부터 챙겨 나 이거 내 알신하 얘기도 하나 해줄게 예전에 그 사이비교회를 가서 사이비교회를 갔단 말이야 와 현지 그 사이비가 지금 현지 안에 그 있는 그 사이비교회를 가서 그때가 언제였을까 신경분도였을까 와 와 그때 그 사이비교회를 갔단 말이야 현재 거기서 사이비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와 방송을 완전히 긴장 초긴장하면서 내가 그때 카메라를 들었지 쫙 하면서 물을 진짜 막 조심히 딱 열어가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어디서 발자국소리가 나온거에요 와 와 그때 이콜이랑 같이 갔었지 어 팔자국소리가 뚜벅뚜벅 나니까 얼른 카메라 후레쉬를 탁 껐어 우리 둘이 바로 옆에 여기 있었는데 숨어 있었지 이렇게 숨죽여 완전히 탁 숨었어 우리는 숨은다고 숨었는데 거기가 살짝 뭐랄까 그 언덕은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위쪽에서 엄청 무서웠다 위쪽에서 거기도 우여 거기 누구요 하더라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기는 올라갈 수 없는 곳이고 경사라 해야 될까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그 위에서 거기 누구요 남자 선이죠 엄청 큰 와 완전 놀라갖고 으 아 저기 그냥 그 그냥 이거 촬영 좀 거기까지도 시청자분들이 봤어 누구요 할 때까지 하고 그때 바로 방종 해버렸거든 누구요 할 때 누구요 할 때 방종을 다 해버렸어 근데 누구요까지 시청자분들이 다 들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꼴이 돌아와봤거든 바로 분명히 내 옆에 있었어 바로 내 옆에 있었단 말이야 발자국 소리 이렇게 일도 왔나보네 와 나 바람타고 날아가본데 어 티 깠는데 발자국 소리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나도 듣지를 못했어 아니 거기가 좀 어두운 쪽이라 야 딱 이렇게 담아버렸게 내가 안 보여 버렸는가 옆에 있는데 하도 이게 끔해버렸고 내가 못봐버렸는가 주도 몰라 그래갖고 내가 혹시 있는데 옆에 있는데 하도 끔한 놈이라 내가 못봐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봤거든 없더라고 이렇게 없어 그래갖고 나 그때 그 놈들한테 재패버렸지 재패버렸고 영상편 카메라 뺏으려 하더라고 아니 나 절대 못뻔 하고 막 이렇게 못뺏 하다가 아무튼 심장이 하고 있을 때 내가 완전히 도망가 버렸지 거기가 사이비교회거든 사이비교회 응 사이비교회 도망갔지 천나게 또 이렇게 막 도망갔고 조금만 가면 우리 차 있는데 조금만 가면 된다 우리 차 있는데 우리 차가 안보이네 우리 차가 안보이네 혹시라도 모르게 구글에다 빼놨지 아니 차를 빼놨다니까 도시 형 도시형 어떻게 위기상에 몸을 나와 바로 드리라고 도시형 도시아 방송을 한 군데를 마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요. 차에서 내려서 걸어갔어요. 위치를 모르니까 집같은거 있더라구요. 이끄라 너 저쪽으로 가봐라. 집이 또 하나 있었어.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이끄라 너 위로 올라가봐라. 나는 콘테이너 박스로 가고 나는 거기 한번 봐 볼게. 그렇게 하고 이제 콘테이너 박스. 거기가 집에 한 콘테이너 박스. 산 밑에라 산 밑에라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산 밑에라 산 밑에라. 거기를 내가 전혀 생각도 안하고. 물 열었는데. 이 안에 둘러봤지. 근데 갑자기 거기서도 우여. 다시 문 닫아. 문 닫아. 아 귀를 잘 못 들었어요. 할 말이 없었고 내가. 아 귀를 잘 못 들었어요. 문 다시 닫고. 이 꼴리. 야야 저기 사람 있어. 사람 살아. 저기 사람 있어. 사람 살아. 이 꼴리. 그 아저씨가 후레이시를 켜고. 확 나온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이 꼴리 바로 카메라. 이렇게 이 꼴리가 들었거든. 거기가 풀숲이란 말이야. 풀숲이고 그 잔디이면 그냥 풀 여동으로 밖에 안되거든. 어차피 이 안은 완전히 누워불면 붙어보면 완전히 아스팔트 껌딱지라 안보여 와아 또 거기에 바닥에 완전 일자로 딱 누워불대 거기가 숨을때가 없거든 허허벌판이라 땅하고 수불불러 수불불불로 교배를 해보더라고 땅하고 딱 붙어보더라고 이렇게 딱 붙어보러 허허벌판이 어디가 티까지는 못하거든 아저씨가 막 이렇게 비추고 있을게 아저씨가 비춰보니까 어디 도망갈데가 없어 그때 뭐 바람도 안 불었고 바람이라도 불었으면 바람타고 도망갈 것인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숨을것은 아스팔트 껌딱지 후라이판에 노론자 합체를 해보더라고 합체를 해보고 근데 또 그 아저씨도 땅하고 교배를 해보니까 아저씨도 안보여 아저씨도 그걸 못봐 더 중요한건 아저씨가 그 이분을 못본거야 나 혼자 또 사갖고 예? 귀를 잘못 들었어요 예? 이 꼴은 그때까지도 계속 붕가붕가 계속 땅붕해서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후에 이제 예아가 나간께는 토끼랑 끝냈는가 베뜩이 이상하다 아저씨가 오? 아저씨가 더 깜짝 놀랬네 갑자기 땅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볼게 끝인줄 알고 갑자기 베뜩이 나와볼게 이정도에 영어로 베뜩 깜놀랬네 아저씨도 몰라 진짜 개일이 열하다 야 이게 선명하냐? 어? 와 진짜 개일이 열하다 와 진짜 그때 상황인거 같아 진짜 그때 상황인거 같아 그런일이 있었다 이전에 봐봐 이게 사람들이 도망간다 배신인의 아이콘이 나잖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누가 하나 잡혔지 그러면 그 다음사람은 그 후에 그거를 데뷔를 세워야되거든 네 아 도착하면 그 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된단 말이야 한 명은 남아서 잠깐만 그러면 대책을 못 세웠어 잠깐만 그 땅하고 교배했을때 그날은 아무 대책이 없으면 갑자기 땅에다 베뜩이 일어나고 아저씨만 놀래케 해볼거 그게 대책이거든 아저씨 놀래케는 작전이었어 땅에서 갑자기 베뜩이 일어나와 아저씨가 아 그 대책이요? 아저씨가 뻥쳐본거야 뭐해 땅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볼게 뭐 두더지 뭐 오벼 넣고 두더지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서 두더지도 아니고 갑자기 뭐 튀어나와 볼게 우리는 BJ가 둘이야 한 명 남은 사람은 그 후에 대책을 방비를 세워야된다고 대책을 받았지 응 대책을 받았지 그 방비를 세워야된다고 항상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BJ가 둘이야 그 다음 대책을 꼭 강구를 해야돼 무슨말인지 알겠지 둘 다 잡혀가면 어떻게돼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한 명은 살아남아서 한 명은 그 위험을 옆에서 벗어나서 신고를 하든 누구를 불러오든 그런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거야 얘들아 아하 알았어 둘 다 당하면 어떻게 되니 그때 그 사회비교회 같은게 장기 빼내는 그런 밀매업자 있으면 어떻게 할거야 둘 다 털리는거 아니야 한 명은 살아남아서 위험을 알려야된다고 그게 되지마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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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일석이조의 사필귀정의 마이동풍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무슨말이야 이 뭔소리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소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